도내 악취 관리 지역이 추가돼 4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전북 자치도는 수십 년간 축산시설 등이 위치해 악취 문제가 제기돼 온 지난 마력면과 성수면 일대에 22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현재 도내 악취 관리 지역은 익산과 완주 등 3곳으로 이 지역에 포함된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 등 악취 발생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.